내가 키가 밝은 걸 모르지? 죽은 사람을 팔아서 지금을 행복하려 하는 거니? 그러면서 염치도 챙기고 잘한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지금은 너무 귀한 거니까 너희들이 부럽다 별거 아닌 것들 다 죽을 거만서 죽은 친구가 옆에 있어도 자기 죽을 건 생각 안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렇게 단정하구나 얹혀 살고 싶어서 의지하고 싶어서 젊은 사람한테 얼마나 죽을까? 저런 예쁜 후배한테 얹혀 살고 먹을 것도 맛있게 해주면 얻어먹고 그 집 앞에 산으로 산책도 다니고 그러고 싶은 거겠지 급하니깐 따질 것도 없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이 나이 든 남자 왜 사랑을 찾지 못하셨나요?